안녕하세요. K사종 깜냥입니다. 이번에는 커세어 HS 프로 와이어리스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. 이 제품 역시 마이크를 탈부착할 수 있으며 고부르기 쉽고 형태가 잘 유지됩니다. 왼쪽 하우징에 있는 스위치를 통해 음소거를 빠르게 할 수도 있죠. 단방향성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어서 주변 소리를 잘 걸러내 주는 편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 키보드와 마우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. 음은 왜곡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 주변 소리와 목소리를 분리해 주는 성능은 좋습니다. 게이밍 용도로는 충분한 성능이라고 할 수 있죠. 끝